어? 아저씨 어디 갔어? 혹시 장난 많이 쳐서 도망간 거야? 어, 질의관님. 왜? 어, 즐길 시간이네. 제어센터 도착! 선로의 전력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관, 커넥팅 디바이스를. 어, 지상의 각종 기계들을 오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예요. 핸드폰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걸 쭉 잡아당기면 선이 나올 거예요. 예, 그거. 그걸 제어할 기계의 포트에 꽂아주세요. 지휘관, 여깁니다. 사관학교 졸업한 거 맞지? 차단 완료. 선로를 통해 도시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고무장화는 진짜 필요 없을까요? 아, 필요 없어. 교전 시퀀스 실시. 진짜 큰 걸 터뜨려 볼게. 고마운 거 괴롭혀진다. 지금 일정까지. 히힣! 진짜.. 힣힣! 젊어버리게 했는거야! 아유! 멋져! 이번 폭죽놀이도 대성공이야! 아 거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